자 그러면 우리 박병창 부장님 모셔야죠. 교보증권의 영업부 박병창 부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세요. 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저는. 지금 뭐 워낙에 지금. 우리 만 명을 넘었다는 속보 떴네요. 아 확진자. 오늘 뭐 12000명 정도 아마 지금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도 다 반영이 된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좀 늘 거라고도 많이 생각을 한 거죠. 해외 상황을 보면 작년에 생각을 해보면 작년에 처음 생겼을 때 유럽과 미국이 굉장히 숫자가 올라갔을 때 우리는 상대적으로 괜찮았는데 나중에 늘어났잖아요. 오미크론도 좀 그런 경향으로 보는 것 같죠. 그래서 이번에 설 지나고 나서 지금 미국과 나우프라엘 공화국 이런 데는 좀 둔화된다고 하지만 그것이 우리 시장은 좀 더 많아지지 않겠냐. 지금 이제 그렇게 예측을 좀 하고 있는 거죠. 아예 지금 마음을 먹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정책적인 것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제 미국 시장 전날에 아주 큰 변동성을 주었고요. 어제도 변동성이 굉장히 컸습니다. 나스닥이 2.2% 하락. 다우가 0.19% 하락. S&P500이 1.2% 하락했는데 다우가 상대적으로 조금 하락폭이. 보악거래 끝난 것은 은행주가 어제 반등을 좀 했기 때문에 그랬고요. 유가가 약간 올라와서 85달러. 달러가 95.9 약간 올랐습니다. 그 근처에 있고요. 원화도 약간 올라와서 1,196원에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위안화는 최근에 떨어지고 있습니다. 강세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6.328로 좀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10년 만기 국제 수익률도 약간 올라와서 1.781 크게 움직임이 없고요. 우리 기준금리보다도 시중금리나 시중인플레이션이 더 크게 움직이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금이 1,847달러까지 올라왔어요. 그래서 이 금을 제가 가끔 요즘에 말씀을 좀 드리는데요. 어떤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우리 시장에 작년에 내내 얘기했던 게 위험 자산이 흔들릴 때 대체 자산으로 코인을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하락을 할 때 시장과 코인이 같이 하락을 했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코인이 대체 자산 금이 아닌 대체 자산으로 보다는 시장의 위험 변동 자산하고 같이 움직인다. 이런 것들을 좀 확인할 수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렇게 그런 얘기들이 많이 있으면 있을수록 금에 관심을 좀 가질 필요가 있기 때문에 금을 자꾸 설명을 좀 드리는 것이고요. 필라리피아 반도체 지수가 3.7% 하락을 했고 빅시 뉴스는 31.16으로 어제 29.9였습니다. 약간 올라오는 그런 상황입니다. 전반적으로 빅뉴스들은 없었습니다. 전반적으로 큰 뉴스는 없는 상황이었는데요. 변동 속이 장중에 굉장히 컸죠. 어느 정도로 컸지 않을 말씀을 드리면요. 나스닥이 저점이 3.1%였는데요. 장중에 반등을 하는 걸 제가 새벽에 봤어요. 그래서 이 정도로 가면 막판에 이거 플러스도 다시 이틀 연속 날 수 있겠구나. 나섰죠. 다우. 그런 모양을 좀 그렸었는데 막판에 대밀렸어요. 막판에 쭉 밀려버렸어요. 다시 밀려서 2.28% 하락으로 마감을 했고요. 다우도 장중에 저점이 2.38%였는데요. 장중에 0.66% 플러스로 올라섰었어요. 그리고 나서 약복으로 마감을 했고요. S&P500은 2.79% 저점이었는데 장중에 플러스 0.02까지 올랐다가 마지막에 1.22% 하락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이거 흐름을 말씀드린 이유는요. 첫 번째 변동 속 심화가 계속 되고 있다. 이 안에서 계속 변동 속은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우리가 지금 시황을 봐야 되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장중에 고점이 나스닥이 0.53, 다우가 플러스 0.66, S&P500이 플러스 0.02까지 갔었거든요. 그런데 종가로 보면 나스닥만 기준으로 말씀드릴게요. 마이너스 0.53에서 마이너스 2.28로 갔잖아요. 저게 1시간 정도예요. 그러니까. 1시간 정도에 내려온 거거든요. 그 얘기는 2% 정도가 보통 하루에 올라가고 내려가고 일주일에 올라가고 내려가는 게 2%, 3% 내외지 않습니까? 그런데 곧 잠깐 시간에 이렇게 2%씩 급등락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변동성이 심화되고 있는 건데 변동성이 심하다는 것 자체만으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고 어제 시황 변수가 자체가 특이한 이벤트가 없었어요. 그리고 기존에 나왔던 매크로의 시황 변수는 시장이 반영하고 움직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큰 변동성이 있었다는 것은 수급에 의한 변동성이 일괄해서 굉장히 높다. 지금은 시황관이 다른 사람들의 매수와 매도가 서로 상충하면서 이런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이 부분이 향후에도 변동성이 계속 있을 것이지만 이렇게 변동성이 계속 이어지면서 서로 상충한다는 얘기는 한편으로는 사고 한편으로는 팔고 하면서 전반적으로 우리가 손박김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런 부분들이 활발하게 지금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멕스가 실적이 좋다라고 한 아멕스하고 IBM은 아멕스가 8.9% 올랐고요. IBM이 5.6% 올랐습니다. 반면에 실적 부지를 발표한 GE는 5.98% 하락을 했고요. 엔비디아가 4.48% 하락했는데 이거 ARM 인수 포기 뉴스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엔비디아가 하락을 했고요. 실적 발표 후에 시간에서 거래된 특징적인 종목을 말씀드리면 이건 제가 본 시간의 기준이니까 지금 좀 바뀌었을 수도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마이너스 5% 정도에서 지금 시간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반면에 텍사스 인트로먼트는 플러스 5%에서 거래가 되고 있어요. 마지막에 오늘 제가 종목별로 이렇게 등락을 표시해드린 이유는요. 지금 실적 시즌이에요. 실적 시즌이기 때문에 개별 종목별 차별화가 굉장히 심하게 나타난다. 첫 번째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시장이 전반적으로 급격하게 되려 맞을 때는 사실 이런 플러스 종목들이 별로 없어요. 우리나라 시장이 어제 그랬죠. 어제 우리 코스피의 100종목 중에 98개 가락했습니다. 그렇게 전반적으로 다 하락하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미국의 상황에서는 실적들로 차별화 환상이 나타나고 있다. 그만큼 매수매도와 지금 교차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미국 시장은 제가 어제 설명을 좀 드렸듯이 물론 지금 시장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지만 미국 시장의 사투로는 일단 1차 매수신호를 주는 우리하고 좀 다르지만 우리하고는 시차가 있을 것이고요. 그렇게 변화가 좀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시장은 어제 장중의 3%를 넘는 아주 급격한 하락을 보였습니다. 어제 시장을 하면서 미국 시장의 마감을 보면서 좀 반등하지 않겠냐라는 게 여기도 전반적으로 다 그렇게 봤습니다. 그렇게 봤는데 속절없이 하락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는데 도대체 진짜 왜 이러냐라는 의견들이 여러 가지가 많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보면 외국인들이 아침 시작하자마자 선물을 계속 팔면서 어제도 8,677기약 매도를 했거든요. 그래서 비차이 프로그램 매도가 계속 나왔습니다. 즉 지금 상황은 외국인들의 선물 매도 포지션. 즉 선물로 인한 외국인들이 국내 시장 공격이라는 표현을 많이 써요. 그렇게 하고 있는데 왜 그러냐. 맥구리 시장 때문에 그러는 거냐.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내부적인 이유가 있느냐. 이런 얘기들을 또 분분하게 자료들이 많이 나오고 있겠죠. 그런데 전반적으로는 전반적으로 한마디로 표현을 하면 LG에는 솔루션 역량이 가장 크다. 모두 다들 그것의 역량을 가장 크게 얘기를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당장 내일 상장을 하는데 그 주가 움직임에 따라서 우리 시장에 변화가 있을 것이고 그런데 이번에 약간 또 우려를 하는 건 뭐냐 하면 이게 바로 그냥 내일 상장하면 끝나면 참 좋겠는데 이벤트가 종료되면서. 그런데 2월 중순에 MSCI 리벨러싱이 있고요. 그리고 코스피 이벳 리벨러싱이 있어요. 그래서 좀 더 이어지지 않겠냐라는 우려를 지금 하면서 그래서 좀 더 지켜보자 지켜보자. 이런 시황관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이 좀 됩니다. 외국인들의 선물 매도와 비차입 매도로 인해서 2시 이후에 반등 시도를 좀 했는데 그리고 나서 곧바로 하락하는 모습이 나타났고요. 그 2시 이후에는 어떤 뉴스가 있었냐면 우크라이나에 미군 배치 승인된다라는 이게 지금 확정된 건 아닙니다. 그냥 뉴스가 돌아다니는 거니까 제가 물음표를 쳐놨습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그때부터 다시 하락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 부분도 상당히 시장에 영향을 주고 있다. 미군 배치를 우크라이나 역내하는 건 아닌 것 같고요. 8000명 수준을 동유럽에 파견한다. 그건 승인한다 이런 뉴스들이 어저께 있었어요. 그런데 실제로 보니까 그 순간에 턱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영향도 상당히 있었다. 이렇게 우리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래대금이 약간 어제 늘어났어요. 그전에는 거래대금이 늘지는 않았었거든요. 그런데 그걸 봐서는 공포에 대한 위험에 대한 매물이 상당히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그리고 반대매매도 여전히 계속 나오고 있다.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최근에 10일 동안 낙폭이 어느 쪽이 가장 강했나를 제가 이렇게 체크를 해봤더니요. 일단 여러분들이 보시는 테마나 이런 것들에서 소팅이 되죠. 그걸 봤더니 제일 많이 하락한 데가 제약바이오. 그다음에 금융자동화라고 한 데. 금융자동화라고 한 데가 뭐냐면 NFT와 연결된 데. 이런 데들이고요. 그리고 웹툰 그다음에 SNS 그다음에 소프트웨어 그다음에 터치패널 그다음에 로봇 그다음에 건설 그다음에 조선. 이 순서대로 가장 하락폭이 컸어요. 가슴 아픈 일은 제약 어제도 말씀드렸는데 제약바이오를 장기 투자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렇게 신용거래를 하신 분들이 많았는데 이번에 이런 표현을 그분들께 정말 죄송한데 다 털리는 것 같아요. 정말로 다 나가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워낙에 급락을 좀 하고 그동안에도 많이 하락했었는데 이번에 하락을 하면서 이쪽 갖고 계신 분들이 가장 고생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이걸 제가 따로 뽑아서 이렇게 불러드리는 이유가 어떤 거냐면요. 제약바이오부터 금융자동화 웹툰 SNS 소프트웨어 터치패널 이 순서대로 가장 많이 하락했다고 했는데 이게 특징이 있습니다. 그 특징이 뭐냐면 실적이 개수가 안 나오는 섹터인들인 거예요. 이 순서 자체가. 실적의 개수? 실적 개수. 이게 우리가 개수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익이 아무리 성장주라 하더라도 이익이 있는 성장주들은 이렇게 많이 하락하지 않았는데 이익이 수반되지 않으면서 향후 성장성만 바라본 섹터들이 더 많이 하락했다는 거예요. 이게 미국도 지금 똑같은 상황이지 않습니까? 사실 그런 부분들을 보면서 우리가 지금 향후에 올해 내내 아마 이것은 이슈가 될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투자 전략에 참고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의미로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이번 주 워낙 힘들어서 오늘 수요일인데 월요일 날의 투자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어제는 이번 하락에 대한 힌트 그리고 어떤 전략을 가져갈까 이런 제 느낌이나 이런 부분을 말씀드렸고요. 오늘은 현재 주가 위치가 어떤 상황인지를 그냥 있는 그대로 말씀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있는 그대로요. 2018년에 우리나라가요. 이번에 대세 상승할 때 3,316포인트. 이거 전내가 바로 직전이 2017년도에 대세 상승이 한 번 있었잖아요. IT로부터 대세 상승이 있었는데 그때 2018년 1월에 딱 고점 찍고 2년간 하라고 그랬어요. 그게 대세 상승을 했던 시점이라는 거예요. 그때 지수가 얼마였냐면 2,607포인트였습니다. 고점이? 네, 고점이. 2,607포인트가 신고가 났을 때 고점입니다. 그런데 어제 저점이 2,703포인트입니다. 100포인트 남았네요. 어제 저점이었고요. 코스닥은 2018년 1월 고점이 932포인트인데 어제 저점이 833포인트입니다. 왜 이런 걸 말씀을 드리냐면요. 어떤 의미를 두기보다도 2018년 1월에 고점이 2,607인데 여기서 2,600포인트로 가면 이게 2018, 19, 20, 21이니까 4년 후퇴한 거예요. 지수가. 이번 하락으로 4년 전으로 갔다는 의미를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차트가 일단 시간이 있으면 차트를 한 번 보여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각 증권사에서 작년 말에 올해 2022년 지수 전망을 했죠. 그 지수 전망들이 쭉 리스트를 보면서 이렇게 보면요. 하단을 제일 낮게 본 데 대신 증권 2,610포인트 빼고 나머지 전부 전 증권사는 2,750에서 2,800, 2,850 여기를 봤어요. 이걸 다 깨고 내려간 겁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이런 얘기를 듣기 싫어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긴 하지만 이거는 가치를 얘기하는 거니까요. 올해 코스피에 있는 이익의 총합에 멀티풀해서 PER 10배의 지수가 2,783포인트, PBR 1배가 1배가 2,792포인트인데 이거 다 깨고 내려갔죠. 그리고 이번에 고점 대비 만약에 20% 정도 하락을 한다. 그러면 2,652포인트예요. 그리고 이거는 제가 개인적으로 항상 분석을 하는 건데요. 그리고 재작년에 2020년 팬데믹으로 해서 급락을 했다가 다시 반등을 첫 번째 준 거는 그거는 상승이 아니고 되돌림의 현상이고요. 실제로 상승은 2020년 11월서부터 2021년 6월 3,316포인트까지 상승했는데 이게 딱 1,040포인트 상승을 했어요. 이게 반 상승폭의 50포인트 되돌림해서 520포인트를 빼면 2,780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저는 2,790포인트를 우리 여기서 출연해서도 이렇게 얘기를 많이 드렸는데 이것도 깬 거예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면 시장에서 가치로 보던 기적으로 분석으로 보던 전반적으로 우리가 좀 합리적으로 이 정도 선이 저점 라인이지 않겠냐. 이 밑으로 떨어지면 이거는 좀 과한 거니 이거는 매도가 아니고 매수지점 진입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했던 라인들을 다 깨고 내려갔다는 표현을 제가 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그런데 그러면 저는 이런 의무점을 갖습니다. 그냥 팩트만 말씀드린다고 그랬는데 그냥 제 생각을 또 말씀드리면 이 정도 라인이 합리적으로 우리 시장이 올해의 저점 라인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정도를 깨고 내려갔다고 한다면 이 정도 라인을 어느 정도 저점 라인이고 합리적인 저점 라인이라고 생각했던 분석했던 시화학을 가지고 있던 분은 이 밑으로 떨어지면 이 밑에서는 사실은 과한 매도라고 판단을 하고 좀 매수로 얘기를 해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보시면 많은 자료들에 보면 지금 현금화해서 그냥 관망해라라는 자료들이 훨씬 많아요. 그런데 그렇게 할 문제인가 이거는 또 다시 한번 어제 말씀드린 대로 각자의 판단이기는 하지만 그만큼 지금 시장이 급격하게 떨어지면서 예상치 않은 하락이 지금 나타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지금 두려워하고 그리고 좀 더 지켜보자 이런 시험관이 많이 있지만 지지 자체는 이렇게 지금 보여드린 대로 위치 자체는 시장이 예상보다 훨씬 더 떨어져 있는 상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걸 가지고 추가적인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 제가 2018년 1월부터 고점으로부터 대세 하락을 시작을 했는데 2018년, 2019년, 2년 내리 하락을 했거든요. 우리 시장이요. 이때 2017년도에는 IT 주도의 대세 상승이 있었어요. 이때 굉장히 좋았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실 거예요. 그때 투자하신 분들은요. 2018년 1월 고점 후에 하락 전환을 했는데 2018년부터 2019년까지 왜 하락했느냐. 이때 미국이 금리 인상을 하던 구간입니다. 2.75%까지 금리를 올렸던 구간이고요. 그리고 양적 긴축도 했습니다. 이때. 이것으로 인해서 대세 하락을 했습니다. 당시에 2018년도에 연간 지수가 얼마큼 떨어졌냐. 17.28% 떨어졌습니다. 영준 저점이 몇 퍼센트였냐면 18.5%였습니다. 17.28% 떨어져서 그다음에 2019년도에 내리 또 떨어졌어요. 그래서 전반기에 7.3% 추가로 하락을 했어요. 한국 얘기죠. 네. 우리나라 얘기입니다. 그러다가 후반기에 들어서 반등을 해서 7.6%로 2019년도에는 상승으로 마감을 했어요. 즉 2018년도에 가장 시장이 험악하게 움직였을 때 한 18% 정도의 하락을 했고 그 상황 속에서 미국이 금리 인상과 양적 긴축을 하던 시기였다라는 설명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이번 하락은 미국의 금리 인상과 양적 긴축을 한다는 것을 지금 하지 않았잖아요. 그걸 한다는 것을 선반영하면서 움직이고 있는데 고점 대비 지금 18%가 하락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미국이 금리 인상하고 양적 긴축을 한다는 것 이거 반영하는 것만으로 해석할 수가 없다. 이런 얘기들을 또 하기 시작을 한 겁니다. 당연히 제가 생각해도 그것만 보고서 하락하기에는 정말 과하지 않냐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거거든요. 그럼 다른 이유가 뭐냐. 그래서 요즘에 이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팬데믹 이후에 유례없는 유동성을 제공을 했잖아요. 시장에. 그 팬데믹 유동성 버블이 붕괴되는 거다. 이렇게 좀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단기적으로는 우크라이나 지정한 리스크 그리고 우리나라는 연초부터 불거진 국내 악재들이 너무나 많다. 그중에 또 수급적 요인의 LG 솔루션 영향이 굉장히 크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쓴 거는 개인 주도 수급에 왜 왜곡 현상이 있지 않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뭐냐면요 이건요. 전에 과거에 하락할 때하고 지금하고 하락할 때하고 좀 다른 점은요. 전에는 기관이나 외국인들이 팔면서 떨어져서 일정 부분 떨어져서 그들이 다시 사면서 올리고 이랬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작년 내리 기관과 외국인들이 팔았어요. 개인 주도로 시장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올해도 계속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데 그렇다면 개인들이 지금 여기 떠받치면서 올릴 수 있느냐 이 상황에서. 이런 부분들이 수급적 왜곡 현상이 되지 않았냐 이렇게 또 해석을 하는 거고요. 마지막에는 경기 둔화 그래서 제가 물음표를 쳐놨는데 저는 여기에 방점을 짓습니다. 지금은 미국의 금리 인상이나 양극 긴축에 대해서 걱정하는 부분들은 시장이 반영을 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보다는 지금 시장이 걱정을 하는 것은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를 정말 상당히 하고 있는 것이다. 미국 같은 경우에도 올해 GDP 성장률 5.2%, 4%로 엄청나게 낮췄습니다. 지금 IF에서 발표하는 거 보면 전반적으로 지금 성장률을 낮추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미국의 연준에 엄청난 고민을 하고 있을 것 같아요. 지금 경기 둔화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강력하게 금리 인상과 양적 기축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이걸 어떻게 풀어나가야 될지 정말 답이 없다. 이거 어떻게 될지 걱정이다. 이런 걱정들을 많은 분들이 하고 있고 그게 시장에서 녹아나오면서 반영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저런 얘기들은 나오지만 핵심은 아마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인 것 같다는 말씀이시죠. 그렇다면 또 달리 보면 시장이 정말 언제나 반등 말고요. 반등은 하겠죠. 조만간 하겠죠. 그런데 반등 말고 진짜로 안정화되려면 언제 안정화가 되겠냐. 그렇다면 그것은 미국의 유동성의 축소 또는 금리 인상 이런 부분보다는 경기 지표가 저점을 찍고 터닝하는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그런 시점이 모멘텀이 될 텐데 시그널이 될 텐데 그것은 또 그 이전에는 어떤 게 전제되어야 되냐면 코로나 바이러스 문제가 전제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올해는 경기 지표를 보는 것이 가장 핵심이다. 이런 생각들이 많이 됩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것은 지금 우리가 우려를 하고 있는 FNC 회의나 그리고 또는 지금 단기적인 리스크라고 노이즈라고 얘기하는 것들은 시장이 상당 부분 반영을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하는 것은 그 외에 어떤 것들이 있는가 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아마 많은 시청자분들이 이 좋은 내용이 지금 워낙 심리상태들이 안 좋으시니까 잘 안 들어오시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떨어진다는 거 올라간다는 이 얘기만 계속 지금 많이 하고 계신데 짧게 나머지 이슈들이라든지 이런 거 한번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그냥 이렇게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제가 자꾸 어제도 그렇고 말씀드리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시장이 이렇게 어려운데 정말 어떻게 단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그래도 매일매일 제가 어쩌다 한번 오면 얘기하고 말겠는데 매일 오는 사람으로서 그냥 정말 솔직 마음 심정을 지금 얘기해요. 매일매일 하는 게 이렇게 힘든 거예요.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여러분께 지금 많은 보고서들이나 제가 그들을 약간 폄하하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금에서 관망하라고 그러는데 아니 지금 뭐 이제 와서 어떻게 현금하고 관망합니까. 현실적으로 그렇잖아요. 못 팔아요 저도. 그렇게 얘기하는 거는 정말 저는 좀 무성의하다 생각합니다. 죄송하지만 무성의하다 생각을 하고요. 그렇다면 여기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는 명확하게 본인의 선택이긴 하지만 어느 정도의 생각들은 얘기를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분들은 객관적인 지표를 갖고 얘기하니까 훌륭하신 분들이 우리는 그걸 보고 내가 판단하는 거라고 맞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데일리로 방송을 하고 제 의견도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제가 한마디로 표현하면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그동안에 주입 투자를 안 했던 제 주변에 사람들에게 제가 전화를 해서 계좌를 이번에 만들어라. 그래서 어제하고 그저께 주식을 좀 사게 했습니다. 이렇게 지금 현재 상황에서 떨어진 이 폭이 지금 주가 위치로 먼저 말씀드렸잖아요. 물론 추가적으로 더 하락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제가 지금 말씀을 드렸잖아요. 제가 솔직심정이라고 말씀드리면서 지난주에 IT 대형주 샀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어제 더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봤더니 계좌별로도 그렇고 제 주변 것도 그렇고 친구 거 보니까 500만 원, 900만 원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걸 대형주 샀기도 그렇게 해서 중소형 IT에 있는 제가 보고 있는 조목들을 진짜 한 100만 원씩만 남기고 어저께 또 샀어요. 그러니까 전부 다 그냥 샀어요. 지금 여기서 한 차례 더 떨어져서 물린다 하더라도 저는 사야 되지 않겠냐라는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지수 정도라. 제가 여기서 아주 강세론자라서 이런 표현을 드리는 게 아니고 이런 상황에서 여기서 팔고 그냥 뒤로 물러서야 되느냐. 만약에 팔더라도 어떤 반등을 좀 봐야지 그런 부분은 좀 아니지 않겠냐는 게 지금 현재 솔직한 심정이고 여러분들도 많이 그렇게 느끼실 것 같아요. 문제는 전체 시장이 약세라고 판단하시는 분들은 여기서 사지 않아야 된다. 그런 분들은 사지 않아야 된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사지 않고 올라오면 빨리 빨리 팔려고 준비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그렇게 하시는 게 맞는데 그런데 이미 여기서 팔지 못하고 있는 분들은 어떤 액션을 취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판단해 본다면 지금 상황에서는 만약에 돈이 좀 있다 한다면 그러면 한 차례 더 떨어져서 물리더라도 좀 더 물리더라도 그러니까 저도 물렸습니다. 지난주 9월 산 거는 물리더라도 사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이건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여러분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 박병찬 부장님과 시간을 이 정도로 정리를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하나 제가 그냥 푸념 저도 한번 하려고 하나 말씀드려볼게요. 어떤 걸 말씀드리냐면 오늘 이 시장 뉴스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시장 뉴스 말씀드리지 않고 안 좋은 뉴스들이 훨씬 더 많아요. 알아야 될 내용은 뭐냐면요. 2월에 카카오뱅크와 크래프톤하고 SKIET가 보호해소 해제됩니다. 2월 6일에 카뱅 크래프톤 2월 10일 SKIET가 2월 14일인데요. LGN 솔루션 리밸런스 얘는 대형주잖아요. 리밸런스성이 있어서 이게 우려가 되는 목소리가 있다. 이거 정도만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나서 제가 이 화면 하나만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그냥 저도 화가 나서 하는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2022년 신규 상장 예상 기업 현황입니다. 올해 신규 상장이 지금 LGN 솔루션 때문에 여러분 다 화나셨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또 이렇게 상장이 되는 종목들 다 리스팅이 쭉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들이 상장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우리가 뭐라 할 부분이 아니고 상장해야죠. 좋은 기업들이 상장해서. 그래서 자금을 불투정 다수로부터 자금 확보를 해서 더 성장하는 기업이 있어야 되지. 우리나라 전체 경제도 좋아지는 거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걸 꼭 보여드리고 싶냐면요. 쭉 보시면 두나무 현대올병크 야놀자 카카오터 카카오모빌리트 마켓컬리 그 밑에 무신사 소카 팀원 원스토 이렇게 쭉 있잖아요. 그런데 중간에 여러분 보세요. 예산 기업 가치를 보세요. 예산 기업 가치를 보면 다 그냥 조단이에요. 저는 정말 좀 화가 납니다. 기본적으로 인터넷상에 온라인상에 이 사업을 하는 데에 고평가가 가치평가를 더 높게 준다. 그렇게 하는 게 지금 분위기는 분명히 맞지만 예를 들면 지금 현재 오프라인에서 오프라인에서 의류 사업을 하고 있는 데하고 지금 신규 상장하는 데하고 비교를 해보면 오프라인에서 돈 많이 벌고 있는 기업들의 시가총액보다 어쩜 이렇게 다 시가총액을 높게 평가를 하는지 그러니까 상장하고 나서 자꾸 문제가 되지 않냐 그런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었어요. 이들이 신규 상장할 때 예산 기업 같이 가치평가를 할 때 정말 타이트하게 해야 되지 않을까. 타이트하게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건 한 번쯤 더 생각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듭니다. 어마어마한 돈들이 또 상장을 준비를 하고 있군요. 오늘은 우리 박병기창 부장님과 나스닥 가기로 한 데는 나스닥 가야 될 것 같아. 그렇죠. 차라리 그냥 나스닥 간다고 막 탭핑한 데들은 그냥 나스닥으로 가시지 그냥. 뭘 고수닥. 자금도 좀 유채해야지. 하여튼 이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박 부장님 말씀을 드리니까 참 많은 생각이 드네요. 자 내일도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박병기창 부장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파이팅입니다. 김영익 교수님 모십니다. 다른 거 좀 보여주세요. 다른 거 또 다 마이너스 대충 파란색은 보셨잖아요. 그렇죠. 이런 거 좀 보셨잖아요. 약세장 만나니까 대응하기가 쉽지 않으시죠? 안녕하십니까 강환국입니다. 자산배분 전략의 달인 강환국 작가가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이렇게 투자를 하면 최악의 순간에도 10에서 15% 정도 손실보고 끝난다. 뭐 이런 겁니다. 하락장에서의 손실은 제한적으로. 사실 복리 15%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하면 원금이 4, 5년에 한 번 더블이 되고 50년 동안에 1000배 이상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복리의 마법으로 수익은 길게. 강환국 작가의 자산배분 전략과 함께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꼭 사주십시오. 후회하지 않을 겁니다. 그냥 살다 보면 지나갈 수 있지만 그냥 한 번쯤은 들어봐도 괜찮아 매일 함께하는 3%가 있잖아 오늘도 경제에 신드리게 물어봐 온답습니다. 다음은 도겸에서 somethin선 który